일주일여 만에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거제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거제시가 사업장 폐쇄를 권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거제시와 대우조선은 직원 2만 3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인근 병원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우조선 직원 2천4백 명을 포함해 검사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줄이 빽빽합니다. 지난 15일부터 발생한 대우조선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직영과 협력업체 직원 67명과 가족 등 15명을 포함해 모두 82명. 대우조선은 오늘 하루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8일 거제시에 사업장 폐쇄 권고를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대우조선은 사업장 내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어서 조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우조선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거제시와 대우조선은 작업 현장에서 이동이 많은 2천4백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직원 전수조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 직영과 협력업체 직원은 모두 2만 3천여 명. 전수조사할 경우 검사 비용만 1인당 8만 1,180원으로 모두 18억 4천여만 원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감사합니다.